저희는 이곳은, 여기는 물이 깊고, 여기는 완전 십자가가 되어있었거든. 저거 좀 무너졌네. 그런데 이게 저엉경이 잔무시는 거네. 깎아하게 십자가가 되어있었거든. 저 물이 맑으니까 속이 들여다보인 거 좀 봐. 비가 안 와서 물은 흐르지만 양은 아무리 덥지 도장사 때문에 그래도 벌어먹고 상상하는 게 많은 거지 코로나 아니면 밥, 험신도 꼭 해줘 일방사람이 그냥 다 바보니까? 올라가면 아무나 그냥 밥을 사내갔다 온 사람, 몇 사람 하긴 연주사도 가면 밥도 그러잖아 자기 집 넣으면 시주나 2, 3천 원 쓰던가 그렇지 말도 안 하는 거고 절바도 인근이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 맛있더라고요 어쩌나 뭐 이렇게 건장식이지? 건장식 산미, 안물, 생나물, 모에, 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 어떻게 해야 일일이 소금도 갖고 온 거 아닌데 이게 저지 대부분이 아니라 대부분이 저기 rejo님이 난 그 ju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